테니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작은 팁입니다. 오늘은 테니스 신발의 중요성과 구입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, 테니스 신발은 선수의 발을 보호하고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전문 운동화입니다. 테니스 경기 중 빠른 방향 전환, 정지, 출발 같은 다양한 동작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테니스 신발은 뛰어난 지지력, 안정성, 그리고 충격 흡수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. 구입 요령에 있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. 첫째, 발 모양에 맞는 신발을 선택하세요. 발볼의 넓이나 발등에 높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. 신발을 착용했을 때 발 전체가 편안해야 합니다. 둘째, 코트 타입에 맞는 신발을 고르세요. 클레이 코트용, 하드 코트용, 풀 코트용 등 코트의 종류에 따라 디자인된 신발이 있습니다.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코트 유형에 맞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셋째, 충격 흡수 기능을 확인하세요. 테니스는 발과 다리에 많은 충격을 줍니다. 충격을 덜어주는 쿠션이 잘 되어 있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내구성을 확인하세요. 하드 코트에서 뛰는 경우 신발의 바닥면이 빠르게 다를 수 있으니 내구성이 강한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. 간단히 말해, 테니스 신발 선택 시 발의 편안함, 코트 타입의 적합성, 충격, 흡수력, 그리고 내구성을 고려해야 합니다. 이상으로 테니스 신발의 중요성과 구입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올바른 테니스 신발을 선택하여 더 안전하고 즐거운 테니스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